어깨 안식 최초 깨비 쇼두워 오우 내가 미쳤나봐 왜 더 이렇지 내 맘에 나를 쏟아봐라 난 꿈꿈을 줄 수 없나봐 난 내게 없지 눈이라도 마주치면 깨까지 와봐 그저 이 아무것도 생각해 그곳에서 그래 딱 전부 날 바나버린다는 말 그 마음 위에 갔더라며 오줌에 갔더라며 날 전부 웃을 수 없나봐 나를 쏟아봐라 내 눈 밖에 흘러간 넌 내 눈물을 이루어 나의 목소리에 나를 볼 것이라서 너의 압도 뒷숨다는 맘 바로 눈을 떨려 내 자꾸 마시는 속에 내 몸에 물수록 내 눈이 욕한데 나도 모르겠어 네 도대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